아악! 아악! 아하아악! 기억상실이요? 사고로 충격을 입으면 일시적으로 기억이 날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. 그동안 어디서 봤는데? 배고파. 문쉐부 채고! 채고!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. 마이컬. 도대체 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. 식모야 뭐해? 몰래 훔쳐본 거야? 훔쳐보긴, 누가 훔쳐봤다 그래요. 왜 이런 변태지? 변태. 참, 별난 여자야. 유별나, 진짜. 네가 내 마음을 받아주겠네